전라북도가 열흘간의 추석 연휴 기간에 14개의 테마 관광 상품을 선보입니다. 도는 전주 한복데이와 군산 시간여행, 임실 치즈야 놀자, 장수 승마 캠핑 제형 등 관광과 체험이 가능한 14개 상품을 준비했으며 무주 태권도원과 장수 도깨비 전시관 등 14개 관광지를 무료로 개방합니다. 다음 달 21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여행 주간에는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군산 골목길 페스티벌과 김용택 시인의 인문학 콘서트 등 4개 상품을 기획하고 있습니다.